전우용 역사학자. 우리나라 영화와 드라마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컨텐츠를 평가하는 시민들의 안목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신규 컨텐츠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신인 연기자의 연기력과 감독의 연출력은 처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사회에 참석한 기자들의 수준이 끔찍했습니다. 질문 안박했다는데도 왜요? 라고 묻는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전우용 역사학자. 윤석열 씨가 자기 부인에게 공개 사과받은 건 그 개인으로서는 큰일입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만 한 걸 두고 대국민 사과라고 주장하는 건 대국민 사기입니다. 국민 수준 우렁하는 어설픈 연기와 조국 전 장관 집 앞에서 날뛰더니 오늘은 질문 하나 없는 기자들 수준 처참했다. 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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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민